정신 차리라! 정신 차리라! 레디? 박시의 금마이트 뭐 동심이랄까? 월월 88 올림패! 건메달 레스터! 건메달? 내가 뜨면 쪼말려서 모른다 오빠 금메야 가짜가 전화가 왔는데? 학생인데 어 그래 그럼 니 복싱하고 싶나? 그거 다 짜고 치는 거 해서 뭐합니까? 말로 해서 뭐하노? 니 니 따라올나 너희들은 오늘부터 복싱구다 예? 복싱구 니가요? 어 갑자기 왜요? 복싱구다 집어 도라 이 도라 저 아들은 뭔 죄고 이마 왕이 맘대로 아들을 막 뽑아가지고 사도 올려 니 깍게 물어 쏘놈아 왜 왜 복싱이야 왜 그만 몰아 인마 죽는다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오케이 자 이제 훈련 시작 나는 생각보다 안다 뭐 뭐 샘이 원하는 게 뭔데 진짜 금메달 크리즈원 파이팅 파이팅 카운트 30초 나오자 30초 자 그린빵 그렇지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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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occ